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요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믄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미라. 아멘 이 시간 생명과 사김의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일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 총 다섯 변의 서신을 기록을 했으면서 이제 사도바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경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연기해서 보듯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함께 병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병행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고 율법주의 또 헬라주의 이단 사상까지 이 흑안문화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안에 침투를 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어라라는 말씀을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실천적인 영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석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로 사랑할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던 그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만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텔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한 번 더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구와 각 기관 부서가 이러한 생명과 사김의 복음 공동체가 돼서 교회와 지역 237, 곤륙의 4대 장막대를 넓혀나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요한일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기록한 목적과 그 주제가 확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의 이 1장 1절이 생명의 초점을 두었다면 병의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도 또 연계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이 생명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바로 생명 그 자체 그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 강단 말씀을 사실은 한 번 읽고 그냥 한 번 말씀 받은 거로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깊이 묵상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정리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도 묵상하고 주 예배 말씀도 계속 듣고 하면서 저는 한 열 번 이상 계속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1절부터 3절 쭉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1절, 2절, 3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표현을 굳이 사용했을까 즉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물이 있고 오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면서 본인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의 영지주의 이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신비주의랑 헬라 철학이 교묘하게 섞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라는 이렇게 선하고 악하다는 육체와 영혼 이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지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교묘하게 성육신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고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으로 따지면 십자가 부활 자체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도 없는 것이고 죽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체가 다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거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지가 그때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생명을 복원시키려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애쓰고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종교는 죽음을 거슬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철학 이런 이단 사상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오늘 이 요한의 시로 기록했던 제자 요한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옆에서 체험했던 자입니다. 요한 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제자들 다 갔죠. 그랬을 때 그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자도 요한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고 확인했을 때도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한이 복음의 목격자였고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해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요한 복음에는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 곁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제자였던 증거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사 펴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만지고 보고 들었던 바로 그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서 기록 당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도들 모두 다 숨겨당하고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이 굉장히 장수의 복을 하나 허락해 주셨죠. 끝까지 그까지 자연사를 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사라진 겁니다. 그럼 이제 2세대, 3세대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세대들로 흘러흘러가면서 점점 복음의 열정도 힘이 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도 힘이 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하면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그 믿음의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뜨거운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개수로 2장 5절에도 보면 해계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세군 창시였던 울리엄보스 아이오스틸버닝 너 여전히 불타고 있니? 여전히 그 뜨거운 열망 복음을 정하기 위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사이엠 이러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당시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1세대로만 끝나는 것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학습화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철학처럼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사실적인 체험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나누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사실 3절 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3일차 하나님과 사귀면서 거기서 참된 누림과 기쁨이 나온다라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순차적인 응답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3일차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사귐으로 들어가고 그 사귐을 통해서 참된 누림과 이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적인 존재, 인만회적인 존재, 규제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더 이상 사귐이 없는 바로 이 불통의 관계로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지 자리로 사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또 성도들과의 이 수평적인 이 사귐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별된 그리스도 안의 절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유한복음 15장 11절 말씀과 굉장히 병행구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사귐의 결과가 바로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 인사말 기억하시죠? 복음의 기쁨을 체험합시다. 바로 전함과 사귐과 누림과 이것의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은 물론 나라는 관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일대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복음 공동체로 반대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의 안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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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해도 될 자리에 우리가 보고 들었다. 우리의 사귐은 계속해서 나라는 자리에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대략 111번 이상 기록될 정도로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무조건 일단은 일대일 개운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는 이 생명적 관계가 사귐과 누림과 기쁨이 이제 우리라는 복음 공동체 속으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독점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것. 참된 누림과 기쁨의 사귐을 성도들 간에 함께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을 포럼이라고 하고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극히 선민 사상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뽑혔다. 우리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방 사상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한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우리는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사실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한 번 더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를 넘어 이 기쁨을 체험하면서 현장의 장막터를 열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산림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료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숲에 공기나 향기를 쓰는 겁니다.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도 있고 또 녹색이 굉장히 눈에도 좋고 또 정신적으로 해방 효과를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산림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생명력을 체험하는 것. 피톤치드가 이 살균 효과가 있듯이 예수 안에는 모든 죄가 다 살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녹색만 우리에게 정신적인 해방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가 엄청납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십자가의 사랑만큼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복음체질에서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이는 창세전부터 영혼까지의 길이고 그 높이는 죽음에서 이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는 한해보자까지의 높이 그리고 그 깊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를 다 체험하고 가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평한 시간도 없고 이 축복을 누리기에도 너무 짧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완벽한 이 찐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일단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전하시고 또 충만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